갔다 오겠지 아이고 재밌게 놀다 오렴 다녀올게요 나 갈게 어떡해 고장 난거죠 가은 씨는 공기 계란 bal지 봄 요리 고장 시그널 하우스에 두 명밖에 없는데 따로따로 있는데 아우스는 냉정과 열정 사이 같아요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너 때문에 되게 많이 속상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어제 또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알았구만 아니 그래서 그런가요? 너네가 그 얘기 해주고 나서 좀 신경쓰여 사과도 제대로 못했고 마지막이야 ㅡㅡ 뭐 한번asse겄네? 응. 뭐해? 응. 진짜 심심해해서 책 읽어. 책 읽어? 응. 너 감기가 필요해? 나 나은 듯? 나았어? 응. 너 혹시 나갈래? 해볼게? 우리도? 응. 드레스 코드 같은 거 있어? 편하게? 편하게? 응. 응. 그냥 편하게? 응. 언제까지? 응. 준비되면 가면 될 것 같은데? 아 그래? 나 뭐 할 거 없는데? 나 옷만 가려보면 될 듯? 응. 나도 옷 갈아입고. 1층으로 갈게. 1층에서 와. 좋아. 좋아. 지금 너무 좋아. 어떡해. 미워하기로 했지만 안 되는 거야.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는 거지. criar 무척지. anyone 한지 Mia. 좋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